네, 무대 예쁘게 받으세요. 파이팅! 파이팅! 아니, 밥 먹었냐고. 밥. 어쩐 이렇게 한결같을까? 조미가 밥 싸줄 거야. 아, 그래요. 뭐? 드시고 싶어요? 저기 뭐, 아무데나 가서 다 조미 이름 달고 먹고 그러니까 알아서 끝나고 다 결제하고 다니고 알겠습니다. 있고, 오늘こんな continuing. 올해 때는 선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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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오늘 엘 compra가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쉬운 것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되게 시간 만나는 것처럼 초방인가 오늘? 근데 막상 도착하고 나서 또 괜찮은데 무대 올라갔자마자 와 이제 시작하구나 그래도 은혁이 있어졌어 옆에 은혁이 없으면 저 진짜 어떡해요 너무 긴장될 것 같아요 내일 더 잘하겠다 이야 멋있다 은혁 너무 멋있다? 조이데스 저 지금 그 리허설 할 때 카메라 리허설 있잖아요 사도 찍은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계속 은혁한테 물어봤는데 은혁아 이게 카메라 리허설은 나중에 찍어서 안 나오겠지? 이거 리허설겠지? 계속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만큼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봐요. 내일 더 열심히 해야겠다. 좀 더 좋은 모델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큰일 난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오랜만에 음방 왔더니 카메라 불 들어오는 게 안 보여. 야 너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 나 내가 더 그러는데? 아니 봤는지 안 봤는지를 내가 모르겠어. 잘 보고 있어. 아니 내가 예전에 음방 할 때 그래도 뭔가 본능적으로 그냥 불 들어오는데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불이 뭐야 어디 들어오는 거야 이게. 불이 좀 희미해졌어. 우리 이렇게 이르면 너무 예상스럽죠? 아니요. 불이 좀.. 아니 그.. 우리 옛날에 빨간불이 빨간불이 되게 쨍하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희미해졌어. 아 왼발에서 이거 뭐. 이거 왜 그래. 이거 봐야 할래. 아 왜 그래. 너가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조금.. 아 이거 모르겠어. 내가 문을 받았어. 어? 이렇게 근데 하얘는 것 같아. 하얘는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돌아? 너무 앞쪽으로부터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요, 돌리지 않았어요. 워처넴벌 활동할 때는 이 대결식 그때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또 막 마지막 엔딩 인사하러 올라갈 때 뭔가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활동했을 때랑 약간 저 스스로 약간 좀 뭐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달라졌어요. 다른 느낌이지만 되게 신선한 느낌도 들고 살짝 우유롭기도 하고 여기 옆에 없어가지고 만화난 무대 이제부터도 계속 예쁘게 봐주시고 저랑 각자의 음악이 더 예쁜 무대 더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내일 봐요. 네, 오늘은 뮤뱅입니다. 뮤직뱅. 엠카운트다운 링크를 그... 그... 뭐야... 인터넷에 뜨는 거 영상이 무대에 클립으로 고개가 굉장히 오랜만이라 신기했습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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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시줄미데스! 워시줄미데스! 야! 셋이 3집자! 잘 찍고 있어요? 화이팅하게 싹 들어오고 스태프들 고생하시니까 차랑 이런 거 좀 다 쭉. 오케이. 거기 앞에 자판기 있던데? 율모차 300번짜리 넘지마. 계산은 그거 은혁인 걸로... 야 나 씨 야 나 옷이 너무 크지 않아? 야 니네 브레이크다 브레이크 씨 잘 보이겠지 이제?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진하지? 그 큰 거 들어가? 큰 주머니가 있지 큰 주머니가 있다고 내가 여기 이제 17살 됐습니다 고등학생 됐어 고등학생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팔을 드세요 고생하십니다 SM 스태프분들 고생하십니다 고작 이거예요? 고작 커피로 죄송합니다 커피를 드세요 여러분 제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커피돼요 오늘은 그냥 드려요 사장님 미쳤어요 여러분 손 좀 미쳤어 몰랐어 손 좀 미치고 버려도듬 정신이 없으니 정신이 없으니 정신이 없으니 이렇게 마무리 지금 정말 방송도 잘 끝났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친구도 없고 퀴즈럼도 없고 아무튼 오늘 되게 재미난 하루인데 열심히 하고 뮤직비디오 덕분에 멋진 무대에 나왔습니다 해봐요 그리고 우리 또 카메라가 부지런하게 저장 들고 왔습니다 서로 찍어줘 오직 예쁘다 나를 찍는 종이를 찍는 지금은 조미는 좋은 카메라가 많아서 늘 화보를 찍습니다 늘 화보 이 인생을 싸지고 위해서 인생이 화보예요 우리 남는 거 사진분이에요 우리 오늘 엔기 재밌는 거 만들까? 난 사라지네요 제 케이크 뭐야? 차? 신발은 엔기한테 사라지고 있네요 아 하하하 나도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는 거 내가 보고 당황스러운 표정 하면서 모신을 쳐다면서 끝날겠다 하하하 하하하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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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아 이거 프로잖아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어제 산업 한 분만 해가지고 형님들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일부러 틀렸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하하 뭡니까? 하하하 내일 뵙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하루도 끝났습니다. 하하하 매일 끝날 때 저만 있으니까 좀 외롭네요. 오늘도 마무리 잘 끝났습니다. 내일 저희는 인기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랑 은혁이 내일 마지막 같이 하는 무대 있고 긴장하지 않고 완벽한 무대 내일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인기가 하면서 만듭시다. 여러분 하트 파이팅! 한국의 중화 진짜로? 어허허허 어핀다? 어핀다 다 쓰러지는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기가요 황정입니다 사실 은혁이 오늘까지 인간무대까지 같이 스크를 했어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뮤비 같이 촬영하고도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을 생각했는데 사실 은혁 이번에 엄마방송까지 같이 다니다 보니까 역시 우리 협재 의린남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그리고 다음주 은혁 없이 제가 또 엄마방송 무대에서 혼자 서야돼서 사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같이 다니다가도 갑자기 은혁이 이제 옆에 없다 보니까 조금 외롭기도 하고 걱정도 하네요 다음주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안녕 뭐야 와 진짜 어떻게 사진 찍어야겠다 맞빵 제가 제일 사랑스러운 엄마방송 드쇼에서 맞빵할거에요 기분이 좀 묘해요 옛날에 여기 유년 전에 거의 매주마다 화일마다 여기 와가지고 MC 했었거든요 저한테 엄청 소중한 추억 다 여기 쌓여있어요 다 여기 쌓여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덧쇼에서 이 무대 예쁘게 열심히 준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이번에 덧쇼 무대 엔딩에서 이거 준비했습니다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죽는다 이 사이즈밖에 안돼가지고 사랑해요 덧쇼 여러분 덧쇼 남자 좀 잊지 마시고 우리 덧쇼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덧쇼 플레이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멘트 이거에요 MC한테 덧쇼 플레이 근데 요새는 이거 또 이태로 간 줄 모르겠네요 오늘 셔준씨 MC 했거든요 별시아 MC 선배라서 응원 한번 해줘야지 기대해서 무대에서 가요 화이팅 막방 화이팅 막방 산호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났네요 아쉽다 뭐가 귀엽죠 응 응 이거 처음 해봐요 아쉽다 나이 먹을수록 이런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알았죠 이런거 나이 좀 있는 분 하면 더 맛을 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슨 맛을 3년만에 솔로앨범으로 돌아올 덧쇼 남자 조미입니다 예 뭐야 나 망쳐 우와 시난데 덧쇼 남자 조미 항상 덧쇼 끝까지 삼합니다 이거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하하 고마워요 덧쇼 우리 막방 덧쇼에서 무대 잘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활동은 덧쇼까지 무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아쉽네요 댄서분들도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우리 은형님도 이번에 음악방송 뮤비까지 다 도와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이번 음악방송 오늘까지 평장에서 오시는 팬분들도 엄청 감사드리고 싶어요 네 오랜만에 제가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댄스곡으로 컴백한 것도 진짜 6년만이라서 많이 불안 나고 많이 뚫리고 태완에게도 은형이 옆에서 있어주고 팬분들도 항상 무대 볼때마다 되게 소리 크게 응원해주셔서 매일마다 감동받았습니다 항상 기원하면서 노력하는 종이 열심히 하는 종이 이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희 팀 말고 네 다음 노래에서 우리 컴백할 때 같이 기다려주시고 또 봐요 사랑합니다 연혁 사랑합니다 고마워 형 근데 소피실